자 여기까지가 자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자본 생각해봐.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어렵게 배웠어. 제일 어려운 거 뽑아봐 라고 하게 되면 자본, 금자, 현금으로 표 3종 세트가 나오는데 지금 자본 어때? 할만하지? 이 느낌을 잊지마. 뭐든지 할만하게 넘어가는 고비가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으로 할만할 겁니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어.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현금으로 표는 약간 무한대죠. 현금으로 표는 어떤 개정과목 사례가 나오냐에 따라서 무한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사례가 정해져 있어. 네가 무한대처럼 느낀 건 많은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얘가 정해져 있어. 금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자는 채권 들어가는 순간 무한대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도 천재하고 모의고사까지 하고 나면 얘도 정해져 있어. 그렇게 단계 단계를 넘어가시면 무한대처럼 보이고 막막하게끔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범위가 좁혀지면서 할만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견디냐의 문제야. 견딘다고 맥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계속 움직여가면서 노력해가면서 가면 결국 이런 거죠. 항상 막막할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시험을 본다면 내년 4월이겠죠. 그럼 내년 4월에 내 모습이 어떨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가. 네가 꾸준히 만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4월에는 지금의 네 모습과는 다르겠지. 지금의 네 모습으로 시험을 보면 접수 안 나온다. 이 말하고는 달라야 돼. 내년 4월에는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두고 생각하면 지금 걷는 길이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될까라는 의심은 하지마. 다 돼. 너보다 더 못했던 사람들도 되고 더 안 좋았던 환경에서 다 되는 거니까 될 거야. 대신에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가야 돼요. 이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가야 되는 게 공시에서 보통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4월에 여러분의 완성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오늘 하루 힘들더라도 항상 힘들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완성체가 되어 있을 나의 4월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어. 결국 이게 보세요. 눈을 딱 감고 영상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해요. 근데 무수히 많은 그 앞으로 가는 모든 길 안에 한 명씩 두 명씩 나고하는 거야. 보통 마라톤을 하면 그 중에서 나고돼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완주할 수 있는 놈이냐 라고 하는 걸 따져보시면 돼. 왜냐하면 대부분은 완주를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설이야. 완주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성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완주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보통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사실 되게 심플한 거야. 내가 붙고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명백한 명제거든요. 네가 지금처럼 성실하게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채워서 앞으로 쭉 깔려있는 이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이 견디기만 하면 돼요. 물론 견딘다고 할 때 맥 놓고 견디면 안 되고 뭘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플래너에다가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견뎌가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합격으로 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획들을 실행해가고 계획은요. 깨지라고 있는 거다. 네가 계획해가고 세고 못 지켰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요. 저는 매주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주 계획을 한 주에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그만큼이 꼭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길을 가보는 거잖아. 해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처음 항상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못할 수 있거든. 대신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10시간씩 12시간씩 최선을 공부를 다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대신 항상 생각해야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전체 그림을 잡으면서 그냥 무작정 선생님이 두 달 강의 들어야고 있으니까 막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의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각각 다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선생님이 정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가 스스로 그걸 생각해가면서 플랜을 잡아가야 되는 거니까 매주식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들을 수정해가면서 대신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해가면서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길고 힘든 고된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채워가면 4월달에 너는 완성체로 돼있을 겁니다. 거뜬히 넘을 거야. 아까 했던 거 정규분포.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거뜬히 넘어가서 앞으로 가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ко사지. 요구 belg. disab,